아, 뭐지, 뭐지? 아, 키 차이 너무 좋다. 아, 가호장은... 직업? 직업도? 아, 아니, 직업? 잠깐만, 저 또 맞대? 응. 시, 고, 소? 아, 아, 아! 배우입니다. 아, 액트리스! 아, 야, 야, 야! 배우? 오! 카오 씨가 11년 차 여배우시고 이 세일러 좀비로 데뷔하셔서 이후에 5호, 9호. 가면로우도 굉장히 유명하고 링코 씨는 해보고 싶다를 통해서 주연배우로 자리매김을 한 일본도 주목받고 있는 배우라고 합니다. 헉, 나는 엄청 어려서 그게 학생인 줄 알았어. 아, 아... 어, 나니 알았어요? 액터! 응? 액터! 액터! 그니까! 신기하네! 아, 몰랐네! 왠지 너무 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유투! 수고이! 수고이! 아니, 진짜 뭔가 여름날의 영화 속 쥐인 것 같아. 잠깐만! 어? 어? 뭐야? 뭐야, 이거? 뭐야, 뭐야, 뭐야? 뭐야, 뭐야, 뭐야? 잠시만요. 뭐야, 이거? 아니, 이거 뭐야? 어, 웨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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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. 웨이, 웨이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컴온, 컴온. 오케이, 오케이. 네, 웨이, 웨이. vedp! 어, 뭐야? 굿고, 굿고 hur, 굿고, 굿고... 어머, 어머, 어머. 이거는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, 카오 상이, 진짜. 다 젖었어. 내 땀을 닦은 건데. 오, 조용히 해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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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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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